그래도 하나님의 집에 오셨으니까 기도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신앙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잠시만 두 손을 모으시고 눈을 감아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지만물의 대주제가 되시며 모든 인생들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지극히 거룩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리옵나이다.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생명과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정읍 평학교에 발걸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자녀들이 모인 이곳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높이 흘려주신 예수님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나이다. 서로의 생각과 모습과 신앙은 비록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심 같이 저희를 또한도 이 말씀 안에서 사랑과 평화의 줄로 성령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복을 깨달아서 모두가 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복을 받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믿음의 가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강사님께도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하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며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모두가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죽게 의지하오며 우리의 참 스승 되시고 생명의 은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말씀을 듣는 데 있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마태복음 10장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석자 분들께서는 화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파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료누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통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동과 고무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신이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점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가도다 집 주인을 바할세보리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는이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심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삼세보다 귀한이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하미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시꾸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이를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인사가 늦었습니다 신천지 말씀 대성에 방문해 주신 많은 목회자분들 또 신학생분들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소은선국 강사입니다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실 강사님과 주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마 성전 익산 평화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정재성 강사님께서 신천지 예수교회와 개신교회 차이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와 깨달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신천지에 대해서 오해나 편견이 있으신 분들도 이번 행사를 통해서 그런 오해와 편견들이 조금이나마 풀려지고 앞으로 또 계속 말씀으로 확인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정재성 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읍교회 또 우리 정읍지역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익산 평화교회 담임 정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익산 지역에서 심호를 하는데 또 이렇게 지역을 바꿔서 세미나를 하라는 명을 받고 또 이렇게 정읍에 오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감사하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읍지역은 너무나도 또 인품이 좋으시고 여기 사시는 분들 자체가 인성과 인격을 갖추신 도시라고 제가 많이 듣고 또 정읍이라는 도시의 이름 가운데 정자가 우물정자잖아요 그죠? 저는 정씨고요 그래서 그 샘물이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도시인데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물이라고 할 때 그 샘물이 끊이지 않는 이런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넘치고 말씀도 넘치고 항상 풍족하고 풍성한 그런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도시의 느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은 전하지만 이렇게 오신 분들의 모습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은혜와 힘을 얻고 가겠습니다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 같이 공감하면서 하나라도 서로를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 번 더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또 바쁘신 시간 속에서도 마닿지 않고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앉아계신 분들 가운데서 굳이 마음이 내키지도 않는데 어떤 가정의 평화라든가 또 오늘 저녁을 어떻게 먹고 보니까 여기 와서 앉아계신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마닿지 않고 자리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 정읍 지역은 우리 도마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훌륭하시고 또 말씀이나 인품이나 이런 치리면에서 가장 뛰어나신 강사님께서 교회를 맡고 계신데요 오늘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우리 정강사님께서는 군산지역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저는 이렇게 익산에 있다가 정읍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전보다 똑같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물론 전하는 어떤 방법과 또 기술적인 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다 같은 말씀이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은 어떤 교단이나 또 어떤 목사님이나 또 어떤 종교인들에 대한 비방을 하고자 마련된 자리가 아닙니다 저희 신천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주시면 좋겠냐면 상품 설명회라고 할까요? 저희가 너무 좋은 물건을 갖고 있고 이걸 꼭 팔아야 되겠는데 너무 이 물건에 대해서 세상에서 왜곡을 해놓고 한번 들어보지도 못하게 하고 어떤 물건인지 확인도 못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성전을 이렇게 오픈해서 저희 물건이 이렇게 좋습니다 그렇게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좀 아닐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상품을 지금 이렇게 공개하고 성도님들의 평가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 듣고 평가하시는 건 성도님들의 몫이지 저희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무슨 말씀을 공부를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희 신천지가 어떤 곳인지 성경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알아주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왕 시간 내셔서 오셨으니까 하나라도 뭔가를 좀 얻어가는 그런 값진 시간이 다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쪽 가서 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가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밖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설문 같은 거라고 누가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러면 직업란에 쓸 수 있는 게 어떤 종교인이라고 밖에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그 항목에 직업의 항목에 신천지 강사 이런 건 안 써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러거나 혹시나 사람들이 말한 이단 강사 이렇게만 항목이 있어도 제가 체크를 할 텐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종교인 뭐 여기다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인 것이 종교라는 것은 신을 믿는 종교고 신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종교 생활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종교라는 것이 신을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들의 사모임이라든가 어떤 친분을 쌓는 모임이 되어버리면 본래 종교의 색깔이 변질이 되어가는 거죠 원래 다시 종교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신을 향한 마음과 신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다시 바뀌어나가는 것이 종교의 본 모습을 찾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신을 믿고 따라가야 되느냐 사람은 아무리 좋아도 어차피 죽으면 똑같이 끝나는 것이고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람에게 복을 주긴 어렵습니다 내가 사장님이고 누가 직원이라 할지라도 월급은 줄 수 있지만 복을 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신은 사람과 다르게 복을 줄 수 있는 존재고 그런 신이 만든 종교를 쫓아가는 것이 종교의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을 못 받을 것 같으면 종교 생활을 해야 될 의미가 없죠 사람 사귀려고 교회에 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것은 굳이 교회 아니더라도 사람 사귈 때는 많습니다 악기를 배우러 교회 다닐 이유가 뭐가 있고 내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교회나 나가볼까 이것은 신앙 생활 종교 생활을 하는 목적은 될 수가 없습니다 꼭 종교 생활을 하는 목적은 뭐가 돼야 되냐면 복을 줄 수 있는 신을 믿고 그 신한테 복받을 만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을 때 그 신은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을 하신 게 종교의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왕 종교 생활할 것 복을 줄 수 있는 신을 믿고 따라가는 게 현명한 거 아닐까요? 불교도 훌륭하고 유교도 훌륭합니다 전부 다 훌륭하죠 모든 종교가 훌륭하지 않은 종교는 없습니다 하지만 불교나 유교는 또 다른 종교도 사람이 만든 종교는 그 종교를 만든 존재 자체가 사람이니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그 종교를 만드신 분이 돌아가시면 복을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나도 사람이어서 죽었는데 어떻게 복을 주겠어요 공자분의 가르침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분이 돌아가시면 똑같이 사람처럼 죽었으니까 복을 줄 수가 없고 석가나는 분이 아무리 훌륭하시더라도 가르침은 좋지만 돌아가셨으니까 복은 못 주는 것이고 하지만 왜 기독교와 예수를 믿는 신앙은 특별하냐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그분은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만물을 모두 다 지으신 창조주다 보니까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아시다시피 이 멈춰있던 바다를 지팡이로 가르거나 앉아있던 안전병이를 이렇게 세우거나 눈을 못 보는 사람의 소경을 눈을 띄우거나 죽은 나사로까지 살린 건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분은 그게 가능했냐면 신이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창조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종교에 관심이 없어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복을 주시는 분의 능력을 맛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가 유익을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나에게 복을 줄 수 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윤택하거나 좋아진다면 누구라도 그 생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실 거예요 사람이 직장을 왜 잡으려고 하냐면 지금 내가 없는 물질을 채워주니까 직장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만약에 직장을 가도 월급을 안 준다면 직장생활 하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월급 안 줘도 직장생활 하는 게 너무 즐겁더라 이러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 분이 누가 있습니까? 다 목적이 있어서 다니는 거지 목적 없이 직장생활 하는 분이 누가 계세요? 종교생활도 똑같습니다 주어지는 게 없으면 종교생활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뭘 받느냐 이 종교생활을 했을 때 어떤 게 나한테 유익하냐 이게 선명하지 않다 보니까 종교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마치 회사에 취직하셨는데 월급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사장인 제가 많이 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한테? 그럼 또 제가 뭐라고 하냐면 쓸 만큼 드릴게 계속 이렇게 실갱이 하면 일할 의욕이 안 생겨요 정확하게 한 달 일하면 얼마를 주겠다 당신이 일할 만큼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확했을 때 일하는 사람은 동기부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종교생활을 하는데 뭘 얻는지를 몰라요 뭘 취하게 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동기부여가 되겠어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천국을 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좋대요 얼마나 좋냐 그러면 진짜 좋대요 언제 가냐 그러면 죽어야 한대요 그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이러니 무슨 종교생활이 동기부여가 되겠습니까? 하나도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교회나 신앙생활이나 다른 것들도 열심을 내기보다는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고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까지 교회에 나가시는 분들이 줄어든 것이 지금 교계의 현실입니다 왜 그랬을까? 만약에 내가 뭘 얻을 수 있다는 게 정확했다면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본인이 알아서 나올 텐데 확실한 동기부여나 신앙의 목적을 심어주지 못하진 않았나 그런데 이것은 교회를 잘 지어놓고 시스템을 잘 갖춰놓고 뭔가 사람을 오게 만드는 이벤트성 가지고는 사람을 모을 수 없습니다 종교세계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신앙의 목적, 동기부여가 있을 때 사람들은 오지 말라고 해도 자기가 찾아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라는 신을 느끼고 그분이 나에게 뭘 주겠다는지가 확실하면 종교세계는 부흥되게 돼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신천지가 1년 만에 보시는 것처럼 10만 3천 764명을 수료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그래요 난리난댑니다 아주 그냥 큰일 나셨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그렇게 가지 말라는데 오셨잖아요 여기 오면 막 다 뺏어간대요 도대체 뭘 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 뺏어간대요 그렇게 따지면 다 뺏어가면 예배드리고 나갈 때는 다 털리고 가야 돼요 그렇게 갈 거면 성도님들 저희가 강사님 몇 분 안 되고 성도님들은 이렇게 많은데 강사님 전수사님들이 오신 성도님들 다 털리면 그 많은 숫자를 어떻게 털겠어요 우리가 털리지 집안이 파탄 난다는 등 뭘 턴다는 등 별 얘기를 다 듣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비난과 비방 속에서도 저만은 10만이 넘는 숫자가 1년 만에 만들어졌다는 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반 교회는 누가 가지 말라는 소리 안 하거든요 일반 교회는 말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안 늘어나요 숫자가 안 늘어납니다 희한하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종교 세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막는다고 막히는 게 아니고 또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사람이 모은다고 모아지는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신의 역사를 너무 쉽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신의 역사는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 아닌 걸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일반 교회와 뭐가 다르길래 신천지로 사람들이 몰려오는가 오늘 좀 그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죠 저희가 제일 답답한 게 있어요 신천지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게 맞거든요 뭐 대답 안 해주셔도 돼요 저 혼자 할 거니까 뭐 진짜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참 답답한 게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믿기 어렵고 감각이 없고 이런 종교 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난 제일 답답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 하시겠지만 저희들도 제일 답답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눈으로 한 번만 딱 보이시면 이런 종교 논쟁은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기자회견 한 번만 하시면 돼요 나는 신천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 번만 해주시면 이 교회에 하나님이 있네 저 교회에 하나님이 있네 여기가 2단위에 3단위에 이런 논쟁이 필요가 없대니까요 그렇죠 오늘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세요 제가 여기 와서 한 시간 동안 얘기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시면 강사님이 하나님 모시면 되지 저를 뭐 하려고 여기로 불렀겠어요 마찬가지죠 그리고 정 안 믿어지시면 목양실에 하나님 계시니까 내려가 보시면 되고 이렇게 보여드리면 문제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오셔가지고도 딴 생각나고 예를 들면요 졸 수도 있고요 이러시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알아 지금 된장찌개 끄는 거 걱정하시는데 하나님이 번개를 쏴버렸어요 이렇게 어찌 말씀 전하는데 된장찌개 걱정을 해 하면서 번개를 딱 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머리가 파마로 바뀌신 거예요 만약에 이러시면 깜짝 놀래가지고요 앞만 쳐다보고 계실 거예요 2시간 되네 왜?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왜 무시하냐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 제일 큰 이유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이죠 눈에 보였다면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요 연세 드신 어르신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있고 예의를 갖춥니다 하물며 창조주가 눈앞에 보인다면 어디 교회가 가지고 다리 꼬고 있고 졸고 있고 이런 시랑 못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교회라는 이름은 달고 있는데 예배들이로 가가지고 다리 꼬고 있고 껌 씻고 있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졸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니까 의식도 안 하는 신앙이고 이건 신앙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만약에 하나님이 눈앞에 있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근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눈에 안 보이니까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이다 하나님 앞에 가는 곳이다 라는 인식 자체부터가 머릿속에서 사나져버린 거예요 그냥 일요일이면 갔다 와야 되는 곳 안 가면 찝찝한 곳 목사님한테 얼굴 비춰야 되는 곳 사람 만나러 가는 곳 혹시 그러지 않나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왜 이렇게 됐냐면 눈에 보였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도 나타내시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들 봐라 눈에 안 보인다고 날 무시해 나 있어 하고 나타내시고 싶으신 게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옛날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뭘로 나타내셨냐면 표적이나 기적 같은 걸로 눈에 볼 수 있게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바다를 갈르시고 배고프다 그러면 하늘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막 만나와 매출하기니까 매출하기가 통닭 아니에요 막 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막 떨어지고 막 계속 떨어지고 그러니까 막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먹다 보니까 뻑뻑해요 저기 돌 때려봐 물 펄펄 나와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육안의 눈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육적시대라고 합니다 육적시대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부터는 하나님을 표적으로 증거하는 게 끝나고 말씀으로 증거하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때부터는 표적으로 안 하고 하나님은 성경으로 알아야 된다고 증거한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표적이 줄어들고 계속 말씀을 증거하는 걸로 하나님을 알리게 됐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리는데 말씀을 안 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안 보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 손 한 번 들어보시겠어요 죄송합니다만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 손 한 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다니시네요 우리 계신 우리 멋진 형제님이신가요 성경을 몇 번이나 읽어보셨을까요? 죄송한데 두 번 읽어보셨어요? 많이 읽으셨네 우리 뒤에 계신 빨간 옷 입으신 우리 집사님 네 몇 번이나 아 그러세요? 네 죄송합니다 혹시 신천지 교회 안 다니시는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 손 한 번 들어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처음 방문해 주신 분 계시면 성경을 몇 번이나 읽어보셨을까요?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몇 번은 아닌데요? 귀환입니다 네네네네 아 예 그렇죠 네 맞습니다 성경이 참 보다 보면 잠도 잘 오고 좋습니다 왜 여쭈냐면 이렇게 그래도 두 번씩 읽으신 분들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교회 다니시고 교회를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 중에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지 않은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은 당연히 성경을 안 읽겠죠 근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안 읽으니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다녀도 안 읽어? 안 다녀도 안 읽어? 그 결론은 교회 다니시는 분은 일요일 날 바쁘시고 안 다니시는 분은 일요일 날 한가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문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부로 느껴지질 않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에 대한 소개와 설명은 성경을 봐야 나오는데 그걸 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느끼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맨날 뭐만 기도하냐면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걸 저에게 느끼게 해주세요 근데 뭘로 느낄 수 있을까요? 어깨를 와서 주물러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마음으로요 근데 신천지는 뭐가 다르냐면 결론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신앙을 성경으로 배우고 모두 다 이곳까지 나온 성도님들이 신앙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기 지금 말씀드리는 신천지 예수교회와 개신교회의 차이점도 제 사견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개인적인 의견으로 들어주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읽어볼까요? 시작 신천지 예수교회와 개신교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 종교적으로 이런 다툼도 있는 것이고 신천지는 부흥을 하고 있다는 건 뭔가 일반 교회하고는 다른 점이 있으니까 사람이 많이 몰려오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 한번 확인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마음으로 결정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뭘 왜 이렇게 많이 와? 그렇게 극성맞게 하는데 안 오갔어? 이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극성맞은 게 저희의 장점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힘 그럼 또 그렇게 열심히 전도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것이지 자신이 없으면 또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세상에 다 세뇌한다고 오는 것도 아닌데 꼬드긴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올 수는 없죠 뭔가 들어보고 맞는 게 있으니까 다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본문이 있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경을 안 여시더라도 앞에 PBT가 있으니까요 우리 히브리소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오래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변하는 자들이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된다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할 자가 되었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유가 뭐냐 어린아이는 젖을 먹게 되고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게 되는데 이게 밥과 젖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의의 말씀을 경험했느냐 못했느냐를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아직 어린아이는 도의 초보다 이 도의 초보는 어떤 신앙이냐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죠 뭘 경험하지 못했냐면 의의의 말씀이 없어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은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묻는다면 의의의 말씀을 경험을 못해본 사람이죠 거꾸로 그러면 어디로 나와야 되는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초보와 같은 곳이 있었고요 그런 곳을 닦지 말고 어디로 나오라고 하냐면 어떤 곳으로 나오래요 완전한 곳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신앙이냐면 장성한 신앙 장성한 자 그럼 이 사람들은 뭘 경험한 사람들일까요 맞습니다 의의의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결론을 내려드리자면 무슨 얘기냐면 어린아이같이 신앙했던 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신앙을 해야 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때가 오래돼서 의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옳은 말씀이 등장을 하면 장성한 신앙을 할 수 있는 대로 나와야 되는데 계속 어린아이처럼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신앙에 있던 것이 잘못이 아니고요 이제는 이 시절을 버리고 진짜로 성장될 수 있는 의의의 말씀 있는 신천지로 나와라 지금 이걸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잘못됐어 왜 그랬어가 아니고 여기 있다가 성장이 될 수 있는 곳으로 나와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다 이걸 외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사람이 어린아이 때에 젖을 먹고 분유를 먹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그때 그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내가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도식을 스텝 원투, 맘마 원투 이런 걸로 싸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다 점심에 도시락 뚜껑 여는데 혼자 분유통 해갖고 이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리고 더 속상한 게 뭐냐면 엄마한테 엄마 나는 밥 사주지 말고 우유 싸우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아이를 보내는 부모님의 마음은 우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여기에서 어린아이처럼 신앙했던 것 자체를 뭐라고 하시고 싶은 게 아닙니다 왜? 때가 오래되면 마땅히 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린아이 신앙에 지금 멈춰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멘 그럼 신천지 예수교와 개신교의 제일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뭐가 있고 없고일까요? 의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의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럼 이제 또 물어보실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당신들이 말하는 의의의 말씀 그게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책을 봉에 두셔가지고 봉에 두셔가지고 사람이 아까 두 번 세 번 백독을 하더라도 안 읽어지게 만든 내용이 있어요 비유와 일곱인으로 숨겨두셔가지고 혼자 읽어봐야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감춰놓은 걸 때가 되면 열어가지고 이 숨겨놓은 이 뜻이 이거다라고 알려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상자로 얘기하면 이런 선물 상자가 있는데 선물 상자가 있는데 이 안에 물건이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봉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안에 있는 상자를 여는 걸 뭐라고 하냐면 게시라고 합니다 그럼 안에 있는 물건은 봉함되어 있을 때 알겠습니까? 게시될 때 알겠습니까? 게시될 때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닫혀있을 때는 내가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여기 있던 게 죄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열어주는 시대가 되면 그 물건이 뭔지를 확인하러 이 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와라 이게 성경이 약속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말도 제가 한 얘기인지 아닌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정말로 봉한 책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 게시로 5장을 한번 열어주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이게 지금 요한 게시록의 내용인데요 요한 게시록의 내용이 뭐 되어져 있냐면 봉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도의 초보는 게시록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비밀이 뭐 되어져 있냐면 봉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신천지 예수교는 이 게시록의 내용이 뭐 되었냐면 게시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등장하냐면 실체가 등장을 한 거죠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걸 닫아 놓으신 분은 누가 닫아 놓으셨을까요 하나님 아까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성구를 보여주시겠어요 성구를 한번 보여주세요 게시록 5장 1절 누구 손에 있는지 한번 요한 게시록 5장 1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있다는 거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시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줘보세요 하나님 그거 닫혀서 모르죠 저는 열 수 있어요 내놔보세요 그럼 이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이 많으시냐면 내가 목회를 30년 해보니까 게시록은 이런 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유학을 가보니까 게시록에 대한 결론이 이렇다는 걸 이제 알겠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안 열어줬는데 자기가 연구해서 그걸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성도님들 하나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누구나 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열어준 걸 내가 안다고 말씀하시냐 이 말이죠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근데 거짓말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도님들 그렇게 내 생각을 모아가지고 만든 책이 바로 어떤 성경이냐면 주석이에요 주석 주석 성경이요 그러니까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저런 내용이다를 다 모아가지고 만든 책이 주석 성경입니다 성도님들 근데 주석 성경을 더 잘 들고 다니시죠 두꺼워가지고 막 있어 보이잖아요 성도님들 주석 성경은 사람의 생각을 넣어놓은 책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써있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갖고 다니시는 게 훨씬 더 하나님 보실 때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손에 있는 봉안책이 사람의 힘으로 열릴 수는 없다는 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열어주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열어주셔서 사람들한테 공개를 하시는 거예요 공개를 해서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읽어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의의 말씀 하지만 이렇게 봉해져 있을 때는 뭘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는 어떤 신앙을 하냐 이것죠 저것죠 저것죠 떼부리는 신앙을 하잖아요 그런데 장성한자는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부모님이 뭐가 필요할까 부모님 먼저 걱정하는 게 장성한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신앙했을 때는 교회에 앉자마자 뭐라고 했냐 아버지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교회 가면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앉으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와요 이렇게 하고 또 가시고 거의 반 협박을 하고 가시죠 앉자마자 막 온갖 거 다 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신천지는 다 아마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도 구하는 게 있죠 뭘 구하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개인적으로 구할 게 없어서 구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먼저 그것부터 구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걸 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내 거 구할 때가 아니더라고요 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아니더라고요 깨닫고 보니까 그게 이 도의 초보에서 저 장성한 대로 나와서 배우고 깨달은 신앙입니다 성도님들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고요 때가 되면 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오늘날은 이 봉해져 있던 책이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 게시록 10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시록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네 자 2절 그대로 놔두시죠 아까 그 성구 그대로 놔두시면 아까 5장에서는 책이 어떤 상태로 있었죠? 봉한 책 지금 10장 2절을 읽었는데 그 손에 뭘 들고 왔어요? 변호인 작은 책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책은 무슨 책이었느냐? 봉한 책 이번에 2절에 보니까 어떤 책이에요? 게시 책 그걸 두 자로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게시 그럼 뭐에 있을 때가 있고요? 봉해져 있을 때 때가 되어 뭐 할 때도 있고요? 게시를 맞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니까 이런 상태죠 이렇게 7인으로 모해져 있을 때가 있고요 봉해져 있을 때 뭐가 봉해져 있었냐면 게시로 그런데 여기는 뭐 되어져 있는 거예요? 네 뭐가 열렸냐면 게시로 그럼 이 열린 책을 하나님과 예수님이 직접 전하신다면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두 분은 영이시라 눈에 안 보여요 그럼 아무리 좋은 말씀이고 진리여도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 제가 밤에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 계속 따라다니시면서 이렇게 하면 무서워서 배울 수가 없어요 완전한 대로 나아오라 완전한 대로 나아오라 이렇게 하면 누가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 쫓겠습니까?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이 열어주신 책의 내용을 전달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사람들한테 알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을 여시고 가만두시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과 예수님이 직접 전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갖다 먹고 가서 네가 전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그 뒤에 8절부터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대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편호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한 즉 천사가 가로대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렇게요 이렇게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여신 이 책을 누군가 받아 먹는 자가 출연할 거라고 이 게시록은 약속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쓰신 책이 맞다면 이 글이 거짓이 없어야 되니까 이 내용대로 누군가는 이 말씀을 받아 먹은 자가 출연을 해야 됩니다 우리 때가 아니든 우리 때 100년 후든 우리 때든 언젠가는 저 책을 받아 먹은 목자가 출연해야 되는 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 때에 출연했다고 사실 이상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아느냐 받아 먹으신 분이 그 내용을 전해보면 들어보면 아 저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구나 라고 확인이 가능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하거나 들어보질 않다 보니까 근데 이게 어느 때하고 똑같냐면 2000년 전에 구약의 예언을 이루신 걸 가지고 증거하셨던 예수님이 아무리 유대인들한테 외쳐도 들어주질 않았어요 전부 다 이단이네 연병이네 미쳤다고 전부 다 손가락질했지 야 듣고 보니까 말씀 딱 맞네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데도 누구 하나 신천지 말씀이 맞네 이렇게 기뻐하면서 듣는 사람보다는 듣지마 가지마 이단이야 전부 다 손가락질하는 거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막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이렇게 책을 받아 먹은 목자를 오늘날 이 시대에 약속대로 보내셨습니다 그 목자를 뭐라고 하냐면 신천지에는 그 목자가 출연했기 때문에 약속대로 오셨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약속의 목자라고 합니다 그럼 계신 교회에 계신 목사님들은 어떤 목사님들이냐면 성경에 약속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신학대를 다니시고 나오셔서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목자니까 일반 목자라고 하는 거죠 일반 목자 인품이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인품만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니까요 성경에 약속대로 나타나면 약속의 목자 그냥 일반적으로 신학대를 나와서 교회를 운영하시면 일반적인 목자 이분들이 바로 누구냐면 목사님들입니다 그럼 이 약속의 목자는 어떻게 해서 고르셨냐 하나님께서 아무나 약속의 목자를 삼지는 않을 거니까 선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선발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우리도 뭔가 가수를 선발하고 탤런트를 뽑으려면 어떤 선발장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요한 게시록에는 이 이긴 자인 목자를 선발하는 장소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게시록 12장에 보면 근데 그 하늘이 저 공중이 아니고요 자꾸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면 성도님들 막 휴거를 생각하시는데 우리 몸은 올라갈 몸이 아니에요 올라가다가도 불안해요 이 몸 보면 성경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면 하늘 하나님이 안 계시면 땅 그러니까 여기가 2층이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하늘 위에가 4층이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땅 하나님이 기준인 것이지 공간이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하늘이라고 성경에 표현한 곳은 하나님의 집인 장막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곱 머리 열불 가진 짐승인 대적자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할 때 그때 이 대적자와 용의 무리와 싸움을 붙여가지고 죽기까지 싸워 이기는지 안 이기는지를 그 현장에서 보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싸워 이긴 자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해서 하나님의 목자로 삼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를 뭐라고 부르냐 현장에서 사단 마귀와 싸워 이겼다 그래서 이긴 자라고 부릅니다 이긴 자 이긴 자와 게시록 12장에서 싸워 이김으로 하나님도 예수님도 천국도 이 목자와 함께한다고 성경에 약속을 해두신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가 안 그런가 게시록 3장 12절을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게시록 3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의 이름과 또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준다는 걸 보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천국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기는 자와 근데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걸 기록할 당시에는 이긴 자가 출연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기는 자에게 그렇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렇게 내용대로 싸워 이기신 분이 출연을 했으니까 이젠 이겨라가 아니라 이긴 자가 출연했다고 알리는 겁니다 그럼 그 이긴 자가 누구인지 성도님들은 확인을 해보시고 사실인지 아닌지 들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국이 함께하는 목자 그래서 이 목자는 그 하늘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용과 싸워 이겼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거기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것들을 다 보고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현장에서 봤으니까 게시록 22장 8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이렇게 이렇게요 그 현장에서 모든 걸 보고 들은 요한이라고 하는 한 목자를 택하게 됐는데 그 목자가 바로 이긴 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거 요한 게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2000년 전의 요한이지만 예언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요한은 그 당시 기록자 요한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요한과 같은 입장으로 출연하는 목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요한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옛날 요한이 아니라 새로운 요한이 등장해서 용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 이긴 자가 바로 신약성경에 약속한 약속의 목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목자를 예수님의 사자 삼아서 모든 교회들에게 오늘날 이루어진 이 게시록의 내용을 증거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럼 이 사자는 그 명을 받았으니까 뭐 하셔야 되겠어요 증거해야죠 증거해야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목자는 명을 받았으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시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와 듣고 좋다 이렇게 안 하셔도 이 목자는 전하셔야 돼요 왜 전해요? 그래도 전하셔야 돼요 이유는 예수님이 전하라고 명하셨거든요 그런가 안 그런가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보십시오 성도님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사자 그럼 이게 약속이라면 때가 되면 예수님은 교회들을 위해서 사자를 보내어 증거하시는 일을 이루셔야 하죠? 아멘 만약에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저 말이 거짓말이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아멘 그게 오늘날이지 오늘날이면 안 된다는 말이 어디 나왔고 오늘날 이긴 자가 왜 신천지 총회장님이 이긴 자여야 돼? 그러지 말라는 법이 또 성경이 어디 나왔습니까? 아멘 성도님들 이것은 성경을 가지고 확인해 봐야 될 문제지 내가 아니라고 아니고 내가 맞다고 맞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아멘 신앙인의 기준은 성경이 돼야죠 아멘 왜 지금 교단과 교파와 모든 게 다 나눠졌느냐 다 생각이 다르니까 나눠진 거니까 성경 한 권으로 다 똑같이 생각을 맞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도 종교도 하나가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기준은 법이 돼야 됩니다 아멘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밖에 세상이에요 진짜 더럽고 치사하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법을 안 지켜요 법을 만드는 사람은 법을 다 빠져나가요 맨날 힘 없고 돈 없는 사람들만 법이 무서워가지고 지켜요 그러니까 이놈은 세상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성경인데 여기 법 따르고 저기 법 따르고 저기 법 따르고 세상 천지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종교와 모든 기준이 똑같아야 그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법이지 아멘 그런데 구원을 어떻게 받냐고 그랬더니 이분은 구원은 교회 안 나가도 예수만 영접하면 구원이라고 하지 이분은 구원을 어떻게 받냐고 그랬더니 구원은 날짜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지 이분은 구원을 어떻게 받냐고 그랬더니 공중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지 이분은 구원을 어떻게 받냐고 그랬더니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이라고 그러지 다 다른 거예요 그럼 누구 말이 맞냐 이거죠 그러면 네? 누구 말이 맞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교단이고 교파인데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끼리 나눈 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아멘 구원 주시는 분한테 우리가 맞춰야지 아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님께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없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의사를 받아 드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받아 드신 목자가 출연했다면 그 목자의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나 죄송합니다만 계신 교회에 계신 목사님들은 이 봉함된 책 아래 계시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중 의의 말씀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못나서 잘못되서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런 구조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그럼 제가 성도님들 비위 맞추려고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말할 수도 없고 사실 아닌 것처럼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날 이 약속의 목자를 통해서 모든 것이 교회들을 위해 증거될 때 저희 신천지 가족들은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 들어보고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들으면 맞으면 이 도의 초보에 있지 말고 이기고 나와라 아멘 이기고 나와라 여기가 바로 어떤 곳이냐 새로운 나라다 그래서 여기는 세 나라 뭐예요? 세 민족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기는 옛날부터 있어 왔던 곳이기 때문에 전통교회입니다 그럼 이 전통교회는 언제부터 있었냐면 출연하는 때가 있습니다 약 2000년 전인 구약이 성취된 때 구약 성취 때부터 출연한 것이 전통교회입니다 아멘 그럼 오늘날 신천지는 새 나라 새 민족은 언제 출연했느냐 이 게시로 신약이 성취된 때부터 출연한 교회입니다 아멘 그럼 여기는 이전에 있던 교회가 아니라 새롭게 출연했으니까 새로운 교회여 새로운 백성이 되는 거죠 아멘 그러나 옛날부터 계셨던 곳은 이전부터 지내왔으니까 전통적으로 흘려왔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는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전이 왜 무섭냐면 오랫동안 그걸 지켜오다 보니까 이게 정답인 줄 알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개명보다 장노들의 유전을 더 지킨다는 말씀을 왜 하셨냐면 오랫동안 해온 습성이 정답인 줄 알고 착각을 했더라는 겁니다 아멘 성도님들 이렇게 오래 계셨던 때가 있다 할지라도 때가 되어 새것이 나타나면 새로운 곳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아멘 이런 건 좀 우습겠지만 신상이 좋으세요? 옛날 게 좋으세요? 그러십니까? 교회는 신상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구약이 이루어진 때인 2000년 전부터 쭉 지금까지 이어왔던 전통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성도님들이 출연하는 신약 성취 때가 되었습니다 거기가 새롭게 생겨났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냐? 신천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무슨 천지라고요? 신천지 왜 신이 들어가 있냐면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아멘 새것이니까 아멘 여기서 말하는 신천지는 세상, 지구를 뒤집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종교 세계 새로운 신앙 세계가 재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멘 옛날처럼 도의 초보에 있던 신앙을 버리고 새로운 신앙 세계로 나와라 아멘 그런데 한번 여쭤볼까요? 내가 다니던 교회가 좋아요 새로 나오는 교회가 좋으시겠어요 성도님들 같으면 어디에 있고 싶으시겠어요 내가 원래 다니던 교회에 계시고 싶겠어요 여기 버리고 나오고 싶겠어요 아니 신천지 가족은 대답하지 마세요 원래 다니던 교회가 편하시겠죠 나오는 것 자체를 배신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어떻게 교회를 버리고 이단한테 갈 수 있냐고 또 이러실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 이거를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비유하셨냐면 이렇게 오랫동안 있던 곳을 밭 내가 거기 심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 때가 되면 알곡들은 말씀을 듣고 곡관으로 추수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밖에서 신천지 추수꾼들이 교회를 들어왔네 어쩄네 그 얘기가 왜 나오냐면 그 말은 사실이에요 저희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왜 하느냐 성경에 밭에 계신 알곡들을 곡관으로 다 추수해서 데리고 오라고 하나님이 명을 하셨어요 그럼 씨가 뿌려진 밭에 가서 추수를 해야지 씨가 안 뿌려진 곳에 가서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교회를 들어가게 되는데 교회 입구에는 저희를 환영하는 표지판이 싹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에 추수꾼 출입금지라고 써놨는데 마태 13장에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천사가 표지판을 보고 놀래서 도망오겠어요? 풀어 말하면 추수꾼 들어오지마 이 말은 천사들 들어오지마 이 말인데 도대체 누구하고 있길래 천사를 못 들어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들어오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 추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추수는 가을에 하죠 가을이라는 때가 되면 영적인 가을이 되면 지금은 밭에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알고기라면 뭐 되어져 가야 되느냐? 추수 되어야 됩니다 이 내용을 깨닫고 저희가 곶간인 이곳으로 나왔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쉽게요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하라고 했냐면 이긴 자들이 나온다 여기서 사람들의 정의나 사람들의 붙잡는 거나 내가 다녀야 되는 것에 매여 있으면 그 사람은 못 이긴다 그래서 이긴 자들만 어떻게 한다고 돼 있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고 돼 있어요 아멘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긴 자들만 나와서 하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게 바로 저 내용입니다 짐승과 우상과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이렇게 이기고 벗어났다는 거예요 유리바닷가는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으로 나왔다 그럼 자기 자신과의 싸움과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 앞으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성도님들 내가 알곡이라는 걸 증명하려면 밭에 있으셔야 돼요 추수되어야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추수감사죠 이게 추수감사예요 성도님들 고구마 밭이고 호박 밭이로 하나님께 내는 게 아니고요 그게 추수감사가 아니고 밭에 있던 나를 알곡삼아 불러주신 게 추수감사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교회가 추수감사절 그러면 호박, 감자, 배추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분들의 논과 밭은 비도 안 내리고 햇빛도 안 듭니까? 그 농사는요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날씨만 좋으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진정한 추수는 내가 하나님의 알곡이 되어 곡관으로 드려지는 게 진짜 감사잖아요 추수감사의 의미도 모르면서 누구 보고 2단 3단이라고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긴 자들이 모여오면 모아놔야 될 성전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 성전의 이름이 게시록 15장 5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시록 15장 5절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무슨 성전이 열렸다고요? 증거장막의 성전 그래서 저희의 정식 명칭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일반 교회는 어떻습니까? 약속이 돼 있습니까? 그래서 증거장막 성전은 무엇대로 창조되었느냐? 약속대로 무엇대로요? 약속대로 약속대로 일반 교회는 무엇으로 창조됐느냐? 자의적으로 사람이 만든 거죠 그러니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는 성경의 약속대로 나타났고 일반 교회는 잘 지어놓고 잘 신앙했지만 이거는 약속해서 만든 교회나 나라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이 한 단어로 정리하면 구약 신약이니까 약속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뭘로 나타내느냐? 약속을 이루심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신천지라는 교단의 명칭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성전의 이름 이 모든 것은 저희가 자의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밭에 있던 사람들을 뭐 해서요? 추수해서 게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진짜로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추수하는 내용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읽어보겠습니다 게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대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으미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의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성도님 낫을 휘둘러가지고 곡식을 거두는 걸 두 자로 뭐라고 하죠? 추수 추수해서 그럼 추수해서 거둔 걸 뭐라고 하느냐? 열매, 알고 그게 어디 있냐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보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 써있죠? 시원산행 그와 함께 얼마가 있습니까? 14만 4천 그렇게 14만 4천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그러더니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데 왜 이단입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에는 7장에는 12지파로 돼있다고 합니다 그 12지파는 7장에 인을 쳤다고 합니다 그럼 뭐해서 뭐해서냐? 추수해서 인 쳐서 뭘 창조한 거예요? 12지파 12지파대로 창조한 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4절 보면 저 14만 4천을 천 열매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아멘 그래서 저기 나온 것처럼 처음 익은 열매다 왜? 밭에 있어서 거두어가지고 곡관으로 잘 데리고 온 열매들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이뻐하는 열매들 아멘 이렇게 해가지고 추수해서 인 쳐서 열두지파를 창조하시면 이제 뭐가 만들어지느냐? 새 나라 새 민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끝이 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전통교회가 2000년 전에 뭐 된 곳이냐면 창조된 곳이라면 저기는 새롭게 만들어진 재창조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를 오늘 제목으로 얘기하면 천지 여기는요? 신천지 신천지요? 아멘 그럼 내가 어디에 있다가요? 천지에 있다가 신천지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옛날 천지가 좋아요 신천지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보시면 참 좋겠는데 공부를 해가지고 그죠? 한 시간 내내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알아보면 참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멘 그래가지고요 이 내용이 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일이 끝나니까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으로 성경을 끝맺음을 하십니다 아멘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1장 6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 또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이니 이루어 또다 하시죠? 끝이에요 끝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왜냐? 신천지가 만들어지면 하나님은 여기서 영원히 사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로 오실 거기 때문에 더 이상 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저희 뭐하고 있냐면요 신천지인들한테 당신들 거기 가서 뭐하고 있어 왜 그 교회 다녀 그러면 성경적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우신다 했어요 그래서 이 열두지파를 아까 열매라고 했는데 나무로 얘기하면 생명나무 열두 가지 아멘 그래서 이 신천지 열두지파가 무슨 나무가 되는 거냐면 생명나무 반대로 반대로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변질되었다면 선에서 악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선악나무가 됐을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내가 그 과일을 먹고 있으면 선악과일 먹으면 죽으니까 생명나무 과실 먹고 영생하시렵니까? 이렇게 지금 저희는 같이 살자고 외치고 있는 거고요 아멘 어떻게 함께 사시면 안 될까요? 저는 이걸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만 그리고 싶네요 이것만 이렇게 성대님들한테 신천지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세요 다 갖다 바치세요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저희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저희가 경험하니까 너무 즐거우니까 이 영생하는 맛집을 소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이걸 소개해서 같이 좀 먹고 같이 맛있게 먹고 같이 웃고 싶고 같이 즐기고 싶으니까 아멘 이 모든 걸 저희는 누구한테 배웠냐 여기 계신 약속의 목자 우리 신천지 예수교 총회장님을 통해서 다 이 말씀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아멘 이분은 교주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세운 오늘날 교회들을 위해서 이것들을 증거하라고 보내신 목자죠 아멘 어느 교회나 목자가 계시든 저희도 이 목자를 믿고 따라가는데 이 목자를 왜 따라가느냐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믿다 보니까 이 목자도 믿고 따라가게 된 겁니다 아멘 제발 예수라고 교주라고 좀 하지 마세요 성대님들 그렇게 해가지고 신천지 못 가게 하면 그거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를 홍보하라고는 안 할 테니까 가만히만 좀 두세요 그래야 뭐가 맞고 틀린지 객관적으로 분별할 거 아니겠어요 아멘 온갖 거짓말로 못 가게 하고 온갖 사실 아닌 말로 우리를 갖다가 비꼬아놓고 이러면 저희들도 처음에 신천지라고 얘기를 안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랬더니 막 그분들이 처음부터 왜 처음부터 신천지라고 얘기 안 했냐고 저희도 그랬죠 안 물어봤지 않냐고 하도 안 물어보니까 저희가 알려준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신천지는 이 개신교와 다르게 모든 게 성경에 무엇대로 만들어졌느냐 약속대로 무엇대로요 약속대로 무엇께 약속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 교회는 안타깝지만 자의적으로 만들었고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면 안타깝지만 끝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영원한 곳으로 오실랍니까 끝나는데 머물러 계실랍니까 이것은 성도님들의 몫입니다 아멘 누가 하라고 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저희는 소개를 할 뿐입니다 아멘 그러면 신천지라고 하는 새하늘 새 땅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약속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약속돼 있습니다 네 번이나 나옵니다 그거 입고 마칠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사야 65장 17절 이사야 65장 17절입니다 그 내용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입니다 총 네 번 나오는 거 말씀드려야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하늘 새 땅이 만들어지면 이전 것은 생각이 안 난다 아멘 두 번째 그러면 66장 2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는지 이사야 66장 22절입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저 말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질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왜 항상 있다고 하냐면 안 없어지거든요 신천지는 만들어지면 영원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아멘 누구만 들어가느냐 베드로우서 3장 13절 한번 읽어주시죠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지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 새 땅 신천지 갈 수 있는 조건 약속을 믿고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아멘 이게 신천지로 올 수 있는 조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신천지 다니시는 모든 분들은 센터에서 7개월 가까이 공부하고 수료시험도 이 말씀하시면 공부 안할라 90점 100점 이상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다 나오신 분들입니다 아멘 이게 그런 분들이 10만 명이 1년에 넘었다면 보통 일이겠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지 아멘 사람의 힘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신천지는 어떻게 창조되어야 되냐 이게 끝나야 이 천지가 없어져야 신천지가 만들어집니다 아멘 창조된 게 없어져야 재창조를 하죠 아멘 마지막 게시록 21장 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뭐가 없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져야 만들어지는 게 새하늘, 새 땅 그래서 신천지는 먼저 있던 천지가 없어져야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창조라면 다시 만들어진 재창조가 되겠습니다 아멘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입니다 신천지는 개신교와 다르게 성경의 약속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꼭 확인해 보시고 우리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귀하고 복된 신천지 말씀 대성회를 허락하사 이 정읍이라는 귀한 지역에 많은 알곡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증거장막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귀한 하늘이 주신 이 귀한 말씀으로 대성회를 갖게 하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없는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나오는 걸음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귀한 영혼들 불러주셨사오니 이왕이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겠다는 복을 모두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복자를 통하여 오늘날 이루어진 실상을 증거케 하시고 많은 영혼들 아버지의 말씀대로 추수하여 인처 열두지파를 창조하셨사오니 이 모든 일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임을 믿고 따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없는 복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집회를 위해 준비한 손길들 위에 한없는 복과 은혜 주시고 정읍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내려져서 많은 영혼들을 소송하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드리며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도님들 긴 시간 정말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